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최적화 기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최적화 기술을 소개하는 저희 웨비나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사회를 맡은 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최적화 기술과 구현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KSTAC의 오복수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KSTAC의 디시전 사이언스 사업부의 오복수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왜 우리가 캐시플로우 관리 혹은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예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예측을 구현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저희가 오늘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 CFO스쿨 심규태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응답도 해드리고 행사가 끝날 때쯤에 제가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우리 오이사님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전에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크가 기업들이 이익보다 현금 흐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들 이 얘기를 들으면 중요하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긴 합니다만 현금 흐름 관리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개론적으로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은 다음의 키워드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흑자도산 그리고 현금은 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풍의 현금 흐름 중심의 사업 수익성 평가 그걸 통해서 듀풍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2% 이상이 되는 사업 비중이 기존에 20%에서 95%로 많은 개선을 이룬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액 웰치의 전 제너럴 길레이트릭 회장의 얘기를 보면 내가 5년만 빨리 현금 흐름을 알았더라면 지휘의 성장은 10년은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 같은 경우에 전사적 차원의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 성과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도산한 기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은 플러스이지만 현금 흐름 비율이 마이너스인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 관리는 재무 이용 관리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흑자 도산 같은 경우 회기상으로 영업이익률이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서 그렇죠 그런 이제 도산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유럽의 최대 슈퍼마켓인 슈퍼마켓 프랜차이즈인 인터마시아 같은 경우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공장 그리고 이제 원료 공급을 하는 업체 그리고 식품을 직접 공급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연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 잔고의 부족이나 아니면 이제 과동한 현금 인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이제 손실하고 기회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흑자도산 하게 되면은 기업 신용도의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의 델 컴퓨터 지금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클 델 회장이 한 얘기가 언뜻 떠오르는데요 기업이 손익에만 신경을 쓰고 현금 흐름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리는데 휘발유가 없는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속도계만 신경을 쓰는 것과 똑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흑자도산이 마치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국내 기업들이 이 중요성은 알면서도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사례나 혹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 혹은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업 환경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지 카타르 LNG 수입이 차질을 미쳤다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현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변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그에 따른 신속한 자금 조달 계획을 보완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산 같은 경우 특히나 금리나 유동성 환경에 신속한 자금 계획을 수정을 하거나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회사체 수요가 미달됐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지연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시나리오로 바로 반영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에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트렌드가 렌탈이나 구독 중심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렌탈이나 구독료에 대한 현금이 언제 유입이 될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현금 흐름이 유출되는 부분들 언제 얼만큼 유출이 될 건지 그리고 AS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 더더욱이 또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 예측을 제대로 기업이 할 수 있다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금 비즈니스 챌린지에서 나오는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제대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금 흐름 최적화를 도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성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EO 관점에서는 이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현금 흐름 최적화가 안 됐다고 하면 단기의 고금리로 임박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운영 리스트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부분들 현금 흐름 최적화가 딱 되어 있다고 하면 여유 있게 계획대로 장기나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여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기치 않게 과도한 현금을 보유를 하게 됐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적정한 현금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관리 부서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무관리 부서는 현금 흐름을 얼만큼 들어오고 또 얼만큼 나가는지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얼만큼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캐시 포지션을 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없다 보면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정교한 모델이 어렵겠죠 그리고 신규나 아니면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의 요인이나 이벤트를 모델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델이 이제 보다 정교해질 수 있고 정확도도 이제 더 점점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품질에 집중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현금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만 준비되면 요즘 오토 모델링이나 오토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빨리 현금 흐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보유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되게 제한된 몇 가지 시나리오나 그 가정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세워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 함으로써 보다 쉽게 민첩하게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보유를 언제 얼만큼 해야 될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2B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 기반의 대단히 정교한 현금 흐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소개하는 캐시블로우 옵티마이저라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최적화 솔루션은 과연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기업이 현금 흐름 관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아 예 현금 흐름 최적화 솔루션의 이점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현금 흐름이 되는 부분들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현금 잔고가 얼만큼 됐고 또 얼만큼 이제 필요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가시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그런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주에서 수개월간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따라서 언제 얼만큼 이제 현금 부족이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현금이 잉여 여유가 있을지 그런 시기를 잘 마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규모도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금 부족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현금 부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잘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그 잉여 자금 같은 경우에 보다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다 편하게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의 계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몇 분 내외로 거의 준실 시간으로 현금 흐름을 일괄 생성해서 바로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CFO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가 프랑스의 아까 인터마셰라는 그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터마셰의 경우에 이런 CFO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의 현금 흐름 예측과 다른 식으로 얼마나 더 정교한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마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매출 30억 달러 규모의 유럽의 최대 슈퍼마켓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사가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여러가지 거래처들하고 이런 이제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본사에 얼마나 그 현금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프랜차이즈 통해서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현금이 이제 원료 공급자나 아니면 제품 공급자 뭐 연료 공급자 이런 데 이제 현금이 먼저 유출이 현금 유출이 발생을 하죠 또한 이제 뭐 부가가치세 뭐 국세 유료세 세금도 발생을 합니다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만큼 현금이 그러면 언제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마셀 사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현금 흐름 같은 경우 이런 현금 흐름의 예측을 몇 주 몇 달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이제 매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그 현금 흐름을 갖다가 얼마 현금을 갖다가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지 현금 포지션은 또 몇 달 몇 주간을 또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바이가 CFO 현금으로 최적화 솔루션 통해가지고 이런 얼마나 마이너스 장고가 이제 부족할지 마이너스 현금 포지션의 범위 그리고 얼마나 현금 보유가 포지션이 많이 남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금 흐름이 유출되는 현금 흐름도 되게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품 대금이라든지 공급처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가가치세나 여러가지 세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공장의 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가맹점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대금이 나비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맹점에서 이제 세금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리베이트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이제 거래를 하면은 다시 이제 리베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여러가지 이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판데믹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금리, 환율 그리고 거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터마시아 같이 소매 가맹점 본사라든지 또한 이제 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이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마시아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얼마나 그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현금으로는 계정별로 얼마나 그 유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그 캘린더 이벤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휴무일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창의기념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다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매출이 방학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요일이냐 그리고 이게 월에 어떤 주차냐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연중에 뭐 어떤 이제 그 몇 월이냐 몇 주차냐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받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비정상적인 락다운이 발생하는 그 기간에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영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봄 여름 가격을 계절적 패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격리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벤트로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공휴일인데 은행이 실제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휴일인데도 그리고 그 공휴일이 아닌데도 그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종류에 따라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언제 이제 결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가 다 이제 각각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지 모델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예측을 이런 부분들을 다 모델에 반영을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이 같은 경우 80일을 예측을 해서 현금 포지션 얼만큼 자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AI 인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그 현금 부유를 얼만큼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언제 얼만큼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굉장히 전밀하게 복잡하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AI 엔진 통해서 최적화 엔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이 이 현금 무릎 최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아바이가사의 이제 타이파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파이 플랫폼은 그 이런 프리스크립티브 AI라는 이제 최적화 부분하고 그 예측을 위한 이제 프레딕티브 AI,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진행을 하고 한꺼번에 하이브리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지원을 하는 게 재무관리 소프트웨어에 있는 데이터 원천을 어떻게 잘 갖고 오냐 이런 부분들도 쉽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나 이제 아니면 원프레미스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마다 다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르고 코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인테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 운영 환경에다가 운영 시스템에다가 쉽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운영하면서 운영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ROI를 매월 이제 리포트하게 되는데 월 10만 유로 이상의 ROI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리포트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인테마이징의 CFO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월 15만 유로 이상의 ROI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제 그 200만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ROI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데모하시기 전에 내용이 좀 길어서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테마이징은 현금 흐름 최적화를 위해서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서 몇 주 몇 개월의 예측 정보를 관리하는 게 필요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SAP 같은 ERP 기반의 엑셀 같은 툴을 활용해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정교한 관리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인테마이징 같은 경우에 이런 캐시플로우 옵티마이저라는 솔루션을 찾게 되었고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현금 입출,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관련된 다양한 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모을 수 있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나 국제 간 통화 결제, 그리고 은행의 어떤 영업 유무 등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화 역시도 인공지능 엔진이 시스템적으로 당연히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대 80일까지의 현금 흐름 예측이 정교하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기존에도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인테마이징 같은 경우 IT 인력이 몇 천 단위의 규모에 엄청 큰 회사네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AI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AI 프로젝트가 실제 운영에서 ROI를 내기까지는 뭐 요즘 이제 얘기를 하기에 AI 모델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효과분 사례들은 뭐 1, 20%에 그친다, 많아야 50%다 맞습니다, 예, 예 인테마이징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런 CFO로 진행한 현금 흐름 최적화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제 ROI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내, 예상보다 단기간내 이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객은 만족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데모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실제 인테마이징에서 구현된 시스템에 대한 데모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리티컬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솔루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해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요 메뉴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관리하는 메뉴가 있고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은 현금으로는 얼만큼 부여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비교하는 언앤리시스,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지 성능이 좋은지라는 이제 언앤리시스 위크라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라는 메뉴가 있어서 현금 흐름을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행 대비해서 실제 현금 흐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가 갭이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매니지먼트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각각의 이제 현금 흐름이 새로 이제 세우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이제 시나리오가 생성됐는지 시점을 선택을 하면은 그때 생성된 현금 흐름 시나리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1년 12월 첫째 주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 차트입니다 현금 흐름 차트 보면은 이제 구성이 막대 그래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인 그래프 라인 차트 그래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는 있고 미래에 이제 예측 데이터에는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우스를 오버를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정별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전체 합산해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플러스에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금 흐름에 입출력되는 그런 계정들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는 이제 실제 발생한 현금 흐름이고 여기 이제 그 파란색 라인하고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통해서 예측을 한 패턴을 예측한 이제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기존의 기존 방식으로 예측을 한 뭐 이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예측을 한 어쩌면 이제 수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현금 흐름이 예측된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그리고 세가지가 같이 항상 보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경우 머신러닝으로 예측했던 정보가 실제 데이터에 더 근접하고 저기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수작업을 겸한 과거의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약간의 격차가 좀 있네요 아무래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인 실제 현금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자동화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면 보다 정교해진다 파란색 라인은 각 머신러닝 통해서 동일한 형태로 세부 계정별로 다 볼 수가 있고요 붉은색 라인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오버하면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금 흐름이 아니라 개별 계정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 계정별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다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을 선택을 했느냐 현금 흐름이 특정 계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판매 금액이나 아니면 언제 현금이 포스에서 발생한 매출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각각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는 과거 실제 현금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개별 제품의 계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막대 그래프랑 갭이 얼마나 나느냐 보시면 이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정확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과거의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특정 머신러닝 기반으로 현금 흐름 예측이 좀 더 정교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메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거 패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히스토릭 데이터를 보는 화면들입니다 보시면 요일별로 특정 요일 그리고 관심이 있는 요일을 선택을 하면 그 패턴이 어떻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을 예측을 했으면 그 예측한 걸 기반으로 그러면 언제 얼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할 건데 그러면 얼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남는 부분들을 얼만큼 이제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잉여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캐시 포지션이라는 그래프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을 갖다가 100만 유로에 100만 밀리언 유로를 갖다가 유입했을 때 붉은색 부분이 그 시점에 유입이 돼서 캐시 포지션에 반영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예측 기반하고 머신러닝 예측 기반으로 해서 항상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금이 또 이제 들어온 경우 시점을 입력을 하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이 이제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이니셜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클릭을 해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조정하는 거는 이제 마스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뮬레이션 하다가 불필요해지면 이제 삭제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국내 기업들이 회사체 발행에 실패해서 현금 포지션이나 현금 보유 예측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사님 보여주신 저 시나리오 상으로는 일정 시점에 어느 규모의 회사체 발행에 성공했을 경우에 현금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회사체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현금 포지션이 당연히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바뀌겠죠 이런 부분을 시나리오 상으로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경영진의 방안도 손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 여러 과정에 대해서 더 이제 그 변동성이 그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 이제 유인에 의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는 클릭 베이스로 데이터 다 준비해서 그런 계획을 계획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그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 생성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시나리오를 두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아 어느 게 더 현실적이다 아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 이런 시나리오가 더 맞는 것 같다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건 이제 주관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어넬리시스 위크라는 그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지금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고 이것도 이제 예측은 항상 두 가지 기반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베이스라인 기반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계획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것도 이제 전체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정을 선택을 해서 세부적으로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면은 아 그 계획대로 그 자금 계획을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바로 그 퍼포먼스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그 현금 유입 유출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갭을 갭 분석을 하는 컨셉의 이런 이제 성능 모델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갭이 발생했는지 기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미인 앱솔루트 에러 그러니까 그 오차 그 에러가 얼만큼 되는지 이제 베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계정에 대해서 합산을 했을 때 베이스는 이 정도 0.837 빌리언 유로 머신러닝 0.637 빌리언 유로 그래서 이 갭이 뭐 0.2 빌리언 이상 발생을 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훨씬 더 갭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주별로 그 매번 주별로 이제 보여주고 바이어스라고 해서 편향 아 그러면 그 갭이 플러스로 갭이 발생을 했냐 마이너스 갭으로 발생했냐 이런 부분들도 그 주간 단위로 기간에 따라서 바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별로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별로 이제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갭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갭이 또 이제 그 세부적으로 그럼 계정별로 어디서 그럼 그 갭이 주로 발생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조금 발생한 갭 그리고 갭이 많이 발생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어떻게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어떻게 예측이 좀 잘못됐으니 예측을 좀 더 무대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계정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별로 보는데 그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주 보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라인 차트로 해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붉은색이 이제 베이스라인 기반이고 이게 이제 워싱라인 기반인데 이 지금 뭐 11월 23일 주차 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만큼 이제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공간만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머싱라인 기반으로 실제 모델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제 손실이나 기회비용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그래서 ROI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모 화면에서 저 빨간색 타원 표시가 돼 있는 저 부분에서 네 아래 이제 파란색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현금 흐름을 예측한 것이고 위에 빨간 그래프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기존 수작업 방식의 현금 흐름 예측이잖아요 네 근데 저 정도의 갭이 크다고 하면은 머신러닝 방식으로 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베이스라인 방식으로 수작업을 했는데 저만큼의 갭이 발생하면은 그 기업은 뭐 흑자 도산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좀 드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이너스 포지션 그러니까 자금 보유가 굉장히 그런 경우다 자금이 이제 이제 그 조달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다 그런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네 이만큼 규모가 이제 갭이 생겨서 인여 현금으로 현금이 과거하게 많이 보유했다고 보유되는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현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제 기타 수익이 발생 안 하는 정도의 작은 문제지만은 근데 저게 마이너스 포지션에 대한 문제라면은 기업이 정말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계속 이어가시죠 임박해서 단기간에 이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인터마시아 같은 경우도 80일간에 이제 장기적인 예측을 어느 정도 그 정확 그 기존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했을 때 ROI가 개선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데모는 이렇게 아 데모 끝났나요 말씀 마쳤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최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아 우리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뭔가 현금으로 최적화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이라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런 cfo 캐시풀 옵티마이저 같은 이런 솔루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준비하거나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우선은 이제 재무관리 업무의 리더가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인발브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제 이제 이런 현금으로 관리 업무를 이제 잘 알고 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이제 요구사항도 더 잘 알 수 있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관련된 필요 데이터가 어디에 얼만큼 어떤 형태를 존재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 현금으로운 관리이기 때문에 과거 이력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과거 현금으로운 데이터가 뭐 3년 좀 길게는 이제 4년 정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 현금으로운 데이터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 ERP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어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요인에 대해서 움직였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델을 정교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서 기존의 이제 예측 모델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마시에도 기존의 이제 모델이 있는 부분들을 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도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 고도화할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없다 라고 하면은 어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그런 이제 데이터 예측 모델이나 어 그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요런 이제 모델이 그 실제로 운영에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IT나 이제 시스템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나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그거를 이제 어 실제 운영 환경에 통합해서 운영을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면은 IT하고 시스템에 그 협업이나 지원이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장표상으로 보면은 과연 우리 회사가 캐시플로우 최적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런 것을 비즈니스 목표로 분명히 세웠다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에 이제 부어 부을 수 있는 데이터가 과거 이력 데이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터마셋처럼 내부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전문가 팀들이 있어서 이 예측 모델들을 좀 더 고도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저는 어 충분히 좀 하는 게 어 결국 좀 중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옵티마이저라는 솔루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도입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 진행 과정에서 질문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우리 오이사님께 질문 드려서 오이사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이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단계별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확산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CFO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별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는지를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고객사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준비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 단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진행을 해보는 것보다 파일럿으로 일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단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사로 이제 확장하는 단계를 따로 갖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사 이제 상황이나 그런 이제 다 고객사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이제 그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 데이터 준비 단계라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3, 4년 정도의 이력 데이터 네 어 재무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준비 돼야 된다는 것이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회사 전체 현금 포지션에 대한 예측까지 아니더라도 특정 계정 중심으로 그러면은 현금 흐름과 포지션 예측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일부 계정만 데이터가 우선 준비된 계정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일럿으로 해 볼 수 있고 음 그리고 나서 전사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우리가 데모 과정에서도 각 계정 항목별 현금 흐름 예측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국제정세상에 큰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건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파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배럴당 125달러 돌파한다는 얘기도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아 예 그 요렇게 이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시스템에 데이터로 반영을 하면은 바로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아 하지만 이제 그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로직으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듯이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서 실제 그 시나리오 ABC 중에 어느 부분이 실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 계획상으로 확인해가지고 실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빨리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음 그렇군요 예 그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결국은 솔루션을 도입해서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모델들을 인공지능 관련된 모델이나 그 알고리즘을 계속 유지 관리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한 고객의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예측이라든지 최적화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특성상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데이터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지 이런 관리 비용을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예측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그 이런 개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동화하고 나머지 그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아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모델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와 모델을 그 보완을 해서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의사결정을 더 편하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 보통 이제 그 데이터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시간과 그 비용을 줄여서 좀 더 핵심적인 기획 업무에 집중하는 게 어 투자를 그런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솔루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다음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인테마시아 유럽 최대의 그 프랜차이즈 기업 아까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인테마시아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인력들이 참여를 했는지 전통적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하고는 좀 많이 좀 차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신대로 소개해 주시죠 아 예 그 데이터랑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예측 모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최적화 모델에 대한 컨설팅 인력 이런 인력들이 그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니직이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개발 인력 그래서 그렇게 구성 크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인력들이 이런 그 타이파이라는 프레임워크 파이썬만 할 줄 알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요런 업무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 가능한 인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 팀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국내수 관련된 프로젝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고려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왔던 질문 중에 어 아까 이사님이 앞서 장표에서 설명하실 때 프리스크립티브 AI 프리딕티브 AI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리딕티브 AI 프리딕티브 AI 예측 AI라는 설명인데 프리스크립티브 AI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스크립티브 AI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프리스크립티브 AI는 프리스크립티브 어넬리시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현금 보유 계획의 최적화처럼 예측 결과를 활용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처방 활동을 AI로 자동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의사결정 옵션을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그걸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은 이제 예측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제 자동화 해야지 그래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능관리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예측, 재처방 이런 활동을 효율화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최적화를 한다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이런 캐시플로우 옵티마이저 같은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 시점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이런 국제 정세 뭐 우크라이나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금 계기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싶다 나는 보다 이율을 낮은 이율로 자금을 주다가 할 수 있음 좋겠다 그리고 뭐 기존의 ERP나 엑셀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여러 가지로 더 활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현금으로 중시 경영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향하고 반영해서 자금 계획에 잘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제 우리 회사의 기업의 신용도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산 관련해서는 흑자 도산 관련해서는 뭐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 이제 비율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잘 관리하겠다 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적어도 이제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이제 이런 솔루션에 대한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노력은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여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고 수작업 위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다 자동화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핵심적인 기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게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이 cfo 라면 여기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이 cfo 솔루션 도입 체크리스트 1번부터 7번까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얼마나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건을 잘 갖추고 나가느냐 음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인공지능 기반의 현금 흐름 관리와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이를 잘 구현한 글로벌 사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약간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관사인 케이스텍에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에 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연구 대상으로 보는 해외 기업가 중에 영국의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괴짜 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캐시플로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경영인이라면 현금 흐름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라 왜냐하면 현금 흐름 자체가 본인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혈액과 같은 생명선이라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행사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현금 흐름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가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더 큰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